다시 우리가 보던 원래 의 시티 가이드 앱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델리게이트라고 하는 테이블 뷰 ui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 프로토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한번 동작시켜 놓아볼까요? 동작을 시켜놓고 테이블이 나타났을 때 지금같이 어떤 특정한 쇠를 선택을 할 경우 선택할 경우 이렇게 이거 알러트 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러트 창이 나타나도록 제목이 시던이죠. 시던이고 그 다음에 시던이에 대한 설명들이 좀 나는 경우입니다. 마드리드를 클릭하면 당연히 마드리드에 관한 설명들이 나타나고 OK 버튼 누르면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리스트가 아니라 다른 곳을 클릭할 경우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이 사용자의 동작에 대응해서 어떤 결과 반응하는 것을 우리 델리게이트 프로토콜로 구현하는 거예요. 테이블을 그리는 것 자체는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그리죠. 먼저 섹션을 정하고 지금 섹션이 하나입니다. 섹션이 하나인 경우도 있고 여러개인 경우도 있는데 여러개인 경우 얘도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지금 하나이고 그리고 섹션의 열이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쪽 있죠. 열이 있고 또 열 속에 각각의 열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채워 넣는 것. 각 셀에다 그죠. 셀에다 텍스트를 채우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가 하는 역할이고 데이터 소스 프로토콜을 하는 역할이고 데이터 소스 프로토콜을 하는 데이터 소스 프로토콜을 하는 데이터 소스 프로토콜을 하는 데이터 소스 프로토콜을 하는 데이터 소스 프로토콜은 사용자의 동작에 반응하는 거죠. 그럼 지금과 같은 동작이 반응이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걸 보시려면 일단 테이블 뷰를 관리하는 루트 컨트롤러로 봐야겠죠. 루트 컨트롤러에서 델리게이트 메소드. ui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 메소드입니다. 테이블 뷰 다음에 did select low at index 팩스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이 동사의 보충어로서는 역시 테이블 뷰, ui 테이블 뷰 클래스 인스턴스와 그리고 ns 인덱스 패스 클래스의 인스턴스 두 가지가 보충어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동사로 호출하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오브젝트죠. 오브젝트가 이 보충어를 전달하게 됐는데 누가 호출하느냐 하니까 바로 테이블 뷰가 호출하는 거죠. 동사로 호출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 동작 내용을 수행을 하죠. 먼저 ct라고 하는 클래스, 그죠? 우리 데이터 클래스죠. 데이터 클래스인 ct 클래스의 인스턴스 this city를 만듭니다. this city는 인덱스 패스, 전달된 인덱스 패스의 row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죠. 그 값을 통해서 cities라고 하는 배열 속에 우리가 위에 mutable, ns mutable array로 선언해둔 cities 배열 속에 있는 원소를 꺼내와서 city에 담고, 그죠? 그런 다음에 ui alert 뷰를 하나 만듭니다. alert 뷰인데, alert 뷰가 바로 조금 전에 봤던 그 창이에요. 짠 나타나고 짠 사라지는 것이 바로 ui alert 뷰 클래스의 인스턴스입니다. 얼룩인입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터를 바로 this city의 city name 무슨들하고, 그리고 메시지가 this city의 city description 그죠? 그리고 데이터는 self입니다. 항상 이렇게, 저기 뭐라 그러나요? alert 창을 만들 때는 데이터를 시정해줘야 되는데 이 데이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데이터 프로토컬에서 말하는 데이터와 똑같습니다. alert 창을 내보내고, 그리고 alert 창을 다시 회수하고 하는 일련의 동작들을 누가 처리하느냐 하니까 데이터, 그 창 스스로가 자기를 내보내고 창 스스로가 자기를 화면에서 지울 수는 없어요. 상당히 재밌는 알고리즘인데 왜 그럴까요? 왜 자기 스스로, 사람이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낫는 거죠. 누군가 나으니까 세상에 나오는 거고 또 죽는 것도 자기가 죽는 것이 안 된다고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죽는 경우도 없진 않은데 어쨌거나 자연에서 그 생명을 가져가는 것이 스스로가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가 가져간다고 생각을 할 수 문의상으로 그렇지만 문의상은 그렇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목숨을 가져가는 것은 자연이죠. 병을 치유하는 것도 의사가 치유하는 것처럼 문의상 그렇게 볼 뿐이지 실제로 치유하는 것은 자연입니다. 자연이 치유하도록 돕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지 의사가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지금 어쩌다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알러트 창이 이렇게 딱 나타나죠? 알러트 창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면 알러트 창이 다시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알러트 창이 나타나고 알러트 창이 없어지는데 나타나고 없어지는 것을 누가 아느냐 하니까 알러트 창 스스로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또 스스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알러트 창을 내보내고 또 누군가가 알러트 창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죠? 자연의 섭리가 그래요. 자연의 섭리가 누군가가 만들고 누군가가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니까 없어지게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어느 설계론 공부를 여론을 하시게 되면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있느냐는 건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니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이 논리적으로 서로 따지고 들어가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의 주제는 아니니까 일단 거기서 끝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러트 창인데 이렇게 알러트 창을 내보내고 그리고 회수하는 것을 누가 아느냐 그것을 바로 델리게이트로 지정합니다. 델리게이트로 지정하는 것이 셀프로 되어 있잖아요. 셀프가 누구죠? 셀프는 자기죠. 이 메소드가 어디 정의되어 있나요? 이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셀프입니다. 클래스가 셀프가 아니고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 오브젝트가 셀프죠. 지금은 뭐 루트 컨트롤러가 루트 컨트롤러의 인스턴스가 셀프가 되죠. 이 문장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문장 간단한 문장입니다. 어려운 문장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기초시간에 이미 다 공부를 했어요. 기초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적용을 계속해 나가면서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 어떤 게 주어고 어떤 게 동사인지 모르겠다. 그럴 경우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캔셀 버튼 타이틀도 있고 other 버튼 타이틀에서 ok 그리고 nil 이게 끝입니다. 여기까지 끝이고 ok 버튼 붙어 있는 부분이 어딘지는 찾아보시면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alert show alert를 보여주면 되겠죠? alert로 나타내기 하고 그 다음에 alert로 auto-release 하고 그 다음에 table view의 deselect row at index pass index pass 해당 index pass의 선택되었던 그죠? 선택되었던 row를 다시 deselect 선택을 해제한단 말입니다. animated yes 해놨죠? 그러니까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이러한 일린의 동작을 수행하고 난 뒤에는 해당 셀은 선택된 모습에서 사라지는 거죠. 만약에 계속 선택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선택되어 있다면 이게 선택하면 파란색이죠?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있죠. 계속 선택되어 있다고 하면 계속 파란색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alert 창을 내보내고 그리고 alert 창을 auto-release 하고 그러고 난 뒤에는 뒷 화면은 보이시나요? 뒷 화면에 뉴욕을 자세히 보세요. 파란색 선택이 해제됐죠? 그쵸? 해제된 것이 바로 deselect 메소드에서 하는 이 칼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deselect 창. 자, 오브젝트를 만들고 오브젝트를 보여주고 alert를 보여주고 오브젝트를 auto-release 해서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럼 ui-alert view라고 하는 클래스는 어디에 있길래 우리가 마음대로 불러다 쓰느냐는 거죠? 어디에 있나요? ui에 있죠? ui-kit. ui-kit을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ui-kit을 임폴트해왔으니까 당연히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은 임폴트의 ui-kit이 어? 안 보이네. 어디 갔을까요? root-controller.h를 임폴트했죠? root-controller의 .h 파일 이걸 열어보면은 어, 너무 못했군요. 여기 보시면은 임폴트에서 ui-kit이 보이잖아요. ui-kit에 있는 단어들을 불러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파일을 임폴트를 했다. 근데 그 파일이 또 다른 파일을 임폴트했다. 그리고 그 다른 파일이 또 다른 파일을 임폴트했다 그러면은 그 슬로러하면서 임폴트된 파일들이 지금 몽땅 다 나한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 ui-kit을 임폴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인터페이스 파일 자체를 임플멘테이션 파일에서 임폴트 해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root-controller.h를 임폴트하게 되면은 root-controller.h에 임폴트되어 있는 파일도 다 같이 따라 들어온다는 거죠. 깔끔하게 되시죠? 자 이것이 delegate 메소드의 역할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 외에도 delegate 메소드가 좀 더 있는데 뭐가 되어 있는지 볼까요? 두 번째 있는 것이 위에 지금 이렇게 파랗게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컴파일러가 그냥 컴파일 하지 말고 지나가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슬러시 별표 하게 되면은 또 닿는 부분에는 반대로 별표 슬러시 해주게 되면은 해당 부분은 주석이 되어서 컴파일러가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delegate 보니까 이번엔 table view 해서 editing style for row index pass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해당 row를 editing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는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legate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